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후 첫 초청인데요. 윤 대통령은 영국의회 연설과 정상회담정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어서 프랑스스를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국 현지에서 최지숙 기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해 국내 현안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른 방문으로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처음 초청된 국빈입니다. 앞서 찰스 3세 국왕은 영국의회 개원 연설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고 밝히고 한인타운을 처음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빈 일정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영 오창과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 웨스트민스터 사원 방문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산실로 평가받는 영국의회에선 한영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에 나섭니다. 방문기관 리시 순학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외교 측면에서는 4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각국 국제박람회 기구 대표를 상대로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전하며 부동층 국가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연합뉴스티비 최지숙입니다.